한글자막 by 김재현 한글자막 by 김재현 제가 고등학교 때 현병영이었습니다. 현병영은 자신의 생각을 몸으로 표현하는 거였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매력을 느꼈고 새로운 춤을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춤으로 기억되는 스타들이 많이 계신데요. 일단 신하의 민우 선배님이나 극댕의 타이오 선배님께서 계신데 더 가정지로도 춤을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춤을 추는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행복하고 저는 춤하면 감사생단의 질문을 하고 기억되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춤을 통해 꿈을 꾸는 사람들의 열정의 무대 기대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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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래도 멋진데 숨막히는 댄스 퍼포먼스까지 이분들이 이렇게 멋진 무대를